오 깜짝이야 어우 나 진짜 야 진짜 깜짝이야 시발 놀래자 시발새끼 야 그만해 자 코트를 놓겨라 치킨빵이구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안쪽개약들을 모두 잊어버려 즐거운 사랑님만 가득 담아보려 야 배브님 어허 코드 자제 안돼 그런거 자제해줘 아니 뭐 뭐 저런 어허 어허 그런 얘기하면 안돼 후원영상 볼게요 스폰지밥 자 미성년자님 네 2018년 1월 1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떡밥부터 좀 정리해볼게요 저 이제 소희랑 공개 연애하려구요 어 많이 축하해주시구요 이제 둘 다 성인이기 때문에 원조 규제나 이런 면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지즈님 자 후원영상 좀 볼게요 자 후원영상 응흠 알라후 악밀 알라후 악밀 알라후 악밀 그런거 하면 안돼요 어허 오호 흠 흐흐음 야! 야! 그만해! 아! 뭘 왜이래? 아! 진짜 아!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새끼들이! 아! 그만 좀 해! 정말로 야! 진짜 머리 아프다! 그만해라! 어? 자! 소식 이행시님 리오의 소식 And I'm so sick of love song 소 시키 시키빌! 이 시발새끼 아! 그래도 듣는다 내가 소 소금쟁이 시키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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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다음! 저! 페이머스님! 페이머스! 윤태윤씨 이건 절대 음원을 뒤집거나 리버스를 한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말하신 말입니다 시키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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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뭐야 자제해 줘 어허 자제해 줘 음 그런 말은 안 돼 자 다음 성시경님 니가 없는 극장에서 블랙핑크님 000원 OOOOOO 아핰 으으으윽 한글자막 by 한효주 힝힝힝 이번엔 이제 나인 50 닥치려고! 에잉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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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어잉! 아잉! 맨날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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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뻘! 어떻게 이런 소리 내는 거지?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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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자꾸 없어지는 거 안돼? 재미없고 코트 기지개님? 야! 그만해!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시바 방송 켜갖고 알라와크 바람 안 나온 날이 없어요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애새끼들 진짜! 야! 무한마달라니께서 13,000원어치 후원을 후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행운의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좋은 날 해줄 수 있을지 하나 둘 여보세요 어 목소리가 어리네 혹시 중학생? 행운의 돌림판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? 베티 비제 주세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알겠습니다 저 새끼 어디서 짜고 왔어 짜고 왔어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시바 새끼가 돌려둘 돌림판 금목소리 외쳐주세요 시작 야 비제이들한테 아무 짓거리나 다 해도 돼? 어? 뭐 다 해도 되냐고 시발놈들아 아버지 아빠 지랄 염병 쌈 따먹기 바빠져니 개새끼가 지랄 염병 쌈 따먹기 바빠져니 지랄 염병 쌈 따먹기 바빠져니 개새끼가 지랄 염병 아냐 아냐 시발 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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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진짜 족같다 아 후원 영상이 너무 웃긴다 아 개웃기네 아 나 개웃기네 이거 아 13000원어치 후원했는데 너 진짜 웃긴다 아 후보 후보 네 무한마드 예 영상 아 개웃기네 합송을 엄청 잘한다 아.. 개웃기네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니 왜 시즈마인은 왜 조저나 저렇게 방송할 때 그거랑 좀 다르죠 알뜻말뜻하는 우리 성관계 속에서 섹스마인 잘 들었고요 알바천공님 알바천공님 저 알바 지원하려고 하는데 넘어가 넘어갈 수 있잖아 어허허허 알바천공 아니고 알바천공이라고 니들이 하도 니들이 하도 안 나와 그 말을 찾아서 알바천공이라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만하세요 자 알바 알바천공님 시급 8천원이고 식비를 식비도 식비를 식비를 지원 자 8888님 너 진짜 나쁜 아이예요 면이 봉을 오빠 키도 작아봤어요 장난아니 예쁘면 타냐 예쁘면 타냐 깜짝이야 나 진짜 깜짝이야 야 순간 뭘로 보였는지 알아? 골짜기가 생각나서 골짜기가 나 깜짝 놀랬어 야 나 진짜 영정당하는 줄 알았잖아 시발 새끼 시발 놀랬잖아 개새끼야 시발 살이 굴곡이 보여가지고 갑자기 털도 보여가지고 골짜기가 생각났어 아 시발 나 음란막이 켰나 아 시발 개놀랬네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근데 털보여가지고 뭐야 아 보니까 부배형이야 시발에서 아 다행이다 인자한 부배형이 생각났어 일단 그래도 후원영 영상 끝까지 볼게요 어이가 없어 그래 여기서 아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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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머리 자르면 안되나? 아이 저.. 저 형 머리 자르면 안돼? 시발 시발 어 시발 시발 후원영상 또 볼게요 네 부배 소환수님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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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집 섹스 섹스 보지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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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집 보지 섹스 섹스 자리 비우면 안 돼 자리 비우면 안 되겠다 소환술이네 소환술 소환술이 너무 웃긴다 그냥 한다름에 2만원짜리 구원을 소환술이 너무 웃긴다 소환술이 너무 웃긴다 야 씨발놈들아 화나면은 네가 쳐나가 야 니 눈엔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되냐? 꼬우면 돼지든가 족같은 놈아 지랄하고 쳐빠졌네 야 너 민증까봐 너 몇살이냐? 울언니 이구년 뱀띠시다 이구년 뱀띠!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게 하지마 욕이라는 건 말이다 온병 땀병에 가다보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 지난놈아! 그만 여기라구 왜 자꾸 생계위협을 하고 난리야 씨발 꺼지 개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평화 아 나 진짜 아 나 존나 웃기네 아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야 저 오늘 아니 오늘 뭐 부베 날이야? 부베 날이다 진짜 미치겠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그 어 부베 형한테 치킨 한 마리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야 이건 솔직히 진짜 그 영상 편집을 너무 잘 해놔갖고 저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 대박이네 개웃기네 진짜 블랙핑크님 엄마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조차 없습니다 여기 좀 엄마 좀 들어가 정신 차려 어? 엄마 말 들어봐 이제 학교 그 유급 날짜가 있잖아요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이거 왜 해봤네 어? 이번에는 널 믿었단 말이야 백사기나 이거에 반대 우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백사기에 대해서 아시면은 아 아실 텐데 아 존나 웃기네 아 이거에 반대 아 백사기 보고 싶다 백사기 지금 있나요? 잠깐만 전화 한번만 해볼까? 아 이거에 반대 아니 근데 이거 내 유행어인데 이 새끼가 내 꼴 막 자꾸 써요 백사기가 예?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거 너무 가지 않았나 너무 가지 않았나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뭐 하냐 저 지금 지금 커티형 방송 불러다가 설거지하고 아 엄청 존나 웃겼어 너 방금 방송에 코우대에서 나온 거 있었거든 네 아 개웃겼어 디진 줄 알았어 진짜 아 개웃기네 알았어 야 너 저기 오늘 학교 안 갔냐 아 오늘 쉬는 날이잖아 형님 항상 쉬는 날이잖아 이런 개새끼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끊어 끊어 네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엄마한테 혼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너무 웃긴다 눈물난다 너무 웃긴다 오늘 아 뒤질 거 같아 아 이 친새끼들 아 저거 언제 만들었대? 배부님 아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락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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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홀이 목풀 때 알라오아크바르라 그래? 락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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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 방금 알라오아크바르라 그랬잖아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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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들렀다 다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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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